한 번 앞으로 나오세요. 이어서 상금 30만원과 마이키 런이카가 배급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네, 이어서 영광의 원더 18세 우승팀 강꺼웅팀입니다. 네, 트로피가 결단되겠습니다. 네, 한 번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이어서 상금 50만원과 마이키 런이카가 배급되겠습니다. 상품은 네, 서이트다트강 앞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키입니다. 남갑지기랑 benefici inappropriate 예쁘죠. cenaha 멜로rement 마이키 런이카 절반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픈보 시상하겠습니다. 오픈보 시상은 대한민국 선교회의 각한 기회량을 주시면서 3대3 농구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각한 대한민국 시상에 해주시겠습니다. 3위 오픈보 네이버 8구팀 네, 트로피가 가달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3등 50만원과 아이키의 백팩이 증정되겠습니다.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조금만 이쪽으로 거기 해야 돼? 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네, 이어서 06 3위, 네어팀 네, 시상승을 가지 말고 네, 여기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체만째로 있겠습니다. 자, 트로피가 부여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어서 상금 상금 50만원과 백팩이 증정되겠습니다. 나이키에서 3대 공개는 가방이 있던데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어서 상금 50만원과 백팩이 증정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 준호수, 가깝게 준호수했습니다. 아이라 네, 이름이 희귀합니다. 네, 트로피가 부인다고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금 100만원과 나이키에서 제공되는 런지마가 제공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조금만 더 자, 연관이에요. 제3차 배구 대회 선수를 차지한 그린비입니다. 자, 5승 트로피가 간단히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금 200만원과 나이키 노코아가 제공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자, 일단 좀 갖고 오세요. 이 상표는 전부 나오세요. 언더 18세도 우상표 다 나오세요. 전체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자 앞에, 언더 18세를 앞에 앉아.